다니엘 443 후아이유 2023년 3월 31일 하나님 오늘 여수와 7장을 하가하였습니다. 아간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아예성에서 큰 폐를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족과 그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의 죄를 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죄의 권한 잘못된 것의 권한 또는 제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된 것의 모든 것의 권한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주셔서 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 가정과 제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며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